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코스는 이제 나오거든요. 서현민 리더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9개 팀 리더 중에서 서현민 선수가 가장 젊습니다. 지금 최현민 선수는 걸어치기를 구상합니다. 걸어서 얘는 2공은 3쿠션으로 가는 게 좋아요. 4쿠션이 아니라.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 해줘야죠. 밀렸는데. 점점이야. 서현민 선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. 잘 나왔습니다. 웰컴 저축은 웰뱅 피닉스도 셋포인트. 최현민 선수가 뱅크샷으로만 지금 넉 점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 샷감이 좋다라는 게 이런 구질이 표현되는 거죠. 두껍게 맞으면서도 슬쩍 밀려줬거든요. 양 팀 모두 한 점 싸움. 그리고 또 한 번. 뱅크샷. 단장 장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. 단장 장 그리고. 뱅크 설계. 세트를 끝납니다. 최현민 선수는 뱅크샷만 제 방으로. 세트를 마무리합니다. 엎치락 뒤치락했던 이 세트. 승부를 끝낸 선수는 바로 최현민 선수였습니다. 이럴 땐 다 쫓아간 NH 동요 카드가 조금 더. 그러니까요. 힘들죠. 역전까지 했는데. 그렇죠. 이렇게 최현미가 세트를 끝냈습니다.